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린 미넨과 VFB 슈트트가르트 간의 2024-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7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린 미넨이 상대한 VFB 슈트트가르트는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23승 4무 실패로 리그 2위를 차지했던 3위 바이린 미넨을 순위 경쟁에서 제치고 준우승을 차지했던 강팀으로서 슈트트가르트는 지난 시즌 바이린 미넨과의 2위 결정전에서 정우영 선수의 결승골 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는 팀인데다 바이린 미넨은 최근 3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약간의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바이린 미넨의 홈구장 알리안치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바이린 미넨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1라운드 볼프스 브루크와의 경기에서 최악의 실책들을 저지르는 호러쇼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파니 감독이 계속된 신뢰를 얻으면서 계속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나폴리 시절의 폼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난 시즌 분데스티가 준우승 팀인 슈트트가르트를 상대로 어떤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시험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엡시 바이린 미넨의 펭상 콤파니 감독은 만웰노이오 골키퍼 다이오 우파메카노 김민재, 요슈아 키미히, 세르지 그나브리, 해리 케인, 마이클 올리세, 알폰소데이비스, 하파일 게레이루, 토마스 뮬러, 알렉산더르 파블로비시 선수까지 올시즌 바이린 미넨의 무팽진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총출동하면서 완전한 풀주전으로 나섰지만 최근 들어 부상으로 고생중인 자말무시알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명단에서 완전히 빠져버렸고 디미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다이오 우파메카노 선수와 함께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올시즌 분데스티가 전경기 선발 출전을 통해 그야말로 확고한 팀 내 입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엡시 바이린 미넨은 슈트트가르트를 상대로 역시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다 바이린 미넨이 그래도 올시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볼 소유권은 가지고 가면서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율이 67대 33 슈팅 숫자 면에서도 6대 1하는 스탯이 지킬 정도로 바이린 미넨이 완전히 흐름을 잡은 경기 양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순간순간 슈트트트가르트가 역습을 시도하는 것 외에는 거의 원사이드한 수준으로 경기가 전개되었고 바이린 미넨은 레버쿠젠과의 경기 대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라인을 통해 슈트트트가르트를 가두고 패는 경기 운영으로 상대가 1차적인 공격 빌드업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압박을 통해 완전히 틀어막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때문에 바이린 미넨은 자연스럽게 많은 볼 소유권과 높은 라인으로 처음부터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바이린 미넨은 전반전 3분만에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가 슈트트트가르트의 측면 라인을 허물어뜨린 뒤 그나브리 선수의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냈고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받은 해리케인 선수가 강력한 해도로 슈트트트가르트를 위협하기도 했는데 확실히 높은 라인을 사용하다 보니 최후방 라인의 김희재 선수의 역할도 두드러진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김희재 선수는 아무래도 팀이 워낙에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다 보니 1차적인 빌드업 상황에서 전진 패스를 뿌려줄 만한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 김희재 선수는 전반전에만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를 무려 6회나 기록, 롱패스도 무려 11회를 시도해 8번이나 성공하는 정말 미친 패싱력을 보였고 전체 패스 횟수가 64회로 바이린 미넨 팀 내 최다 스탯을 기록할 만큼 사실상 김희재 선수가 이번 경기 바이린 미넨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정말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김희재 선수의 패스는 본뜩이기까지 했는데 왼쪽 측면으로 오버랩핑하는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에게 완벽한 공간을 제공하는 킬패스로 찬스메이킹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1대1 경합이나 수비 사항에서는 역시나 벽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공격수들을 완전히 짓눌러버렸고 상대의 위협적인 킬패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특유의 뛰어난 판단력을 통해 튀어나와 차단을 시키는 등 상대가 역습을 해오기 위한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바로 나와서 차단을 해버리는 벽모드 수비를 보여주면서 슈트 드가르트가 아예 슈팅을 거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완벽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바이린 미넨는 압도적인 볼 소유권을 가지긴 했지만 공격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최근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한 자말물샬라 선수의 부재의 영향으로 지공에서는 딱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다소 답답한 내용의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해리케인 선수는 수차례 아쉬운 마무리와 마지막 패스들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터뜨리지 못했고 결국 전반전 경기를 0대0에 아쉬운 스코어로 마무리하면서 공격에 있어서는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50분에도 전반전에 많은 찬스를 날려버린 해리케인 선수는 골문 앞에서 크로스에 발을 갖다대지 못하면서 정말 이 선수가 올 시즌 9경기 10골이라는 미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맞나 싶은 너무나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찬스가 무산됐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김인재 선수는 이어진 상황에서 데미로비치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을 블록킹해내면서 다시 한번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줬고 공격에서 정말 안풀리는 바이린 미넨이 다소 말릴 수도 있었던 경기를 어떻게든 김인재 선수가 머리치 잡고 끌고 가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국 수비에서 계속 버텨줬기 때문에 바이린 미넨은 계속해서 슈트드가르트에게 맹공을 퍼부을 수 있었고 마침내 56분 오늘 경기 내내 부진한 품을 보였던 해리케인 선수가 미쳐버린 중거리 슈팅으로 드디어 골문을 흔들면서 바이린 미넨은 김인재 선수의 엄청난 활약과 함께 끝끈에 버틴 뒤 득점까지 터뜨리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골이 터지자 바이린 미넨은 더욱 수월하게 경기가 흘러갔는데 해리케인 선수는 박산에서의 세컨드 볼을 집중력있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차이상 이번 경기 승기를 잡는 멀티골까지 장렬시켜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완전히 혈이 뚫린 바이린 미넨은 80분 해리케인 선수가 또다시 추가골을 터뜨려 헤트트릭을 달성해버렸고 바이린 미넨은 슈트드가르트라는 강팀을 상대로 정말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서 분데스가 1위 자리를 탈환해낸 데도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인재 선수는 앞서 언급을 했듯이 높은 라인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는 바이린 미넨에서 정말 엄청난 패싱력을 보여주면서 1차적인 공격 빌드업에 상당한 기여를 해내는 패서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경기였고 수비수로서의 본연의 역할인 대인 방어와 경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고 최근에 계속된 좋은 폼이 또다시 나왔던 정말 완벽에 가까운 경기였는데요. 사실 슈트드가르트는 지난 시즌 준우승을 달성한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바이린 미넨이 틀어막은 것이 정말 놀라운 경기력이 아닐 수 없는데 김인재 선수의 뛰어난 수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린 미넨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고 이번 경기를 안정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인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 제어 패스와 롬 패스, 경합 승률 등 온갖 좋은 스탯들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버렸고 평점 실점대의 좋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바이린 미넨의 공격이 자말부시알라 선수가 부자한 상황에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김인재 선수는 개인 수비에 있어서는 완벽한 폼을 부어준 경기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활약과 폼은 역시나 엄청났던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김인재 선수에게 이번 시즌의 시작은 엄청난 호러쇼와 함께 시작돼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었지만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김인재 선수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수준에 미친 경기력이었는데요. 심지어 김인재 선수의 경기력이 강팀들을 상대로도 통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 지금 정도의 수준의 경기력은 정말 나폴리 시즌의 김인재 선수가 완벽하게 부활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완벽하게 부활한 김인재 선수가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